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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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디오 공격적인 띄어설 날이고요.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미래 없는 콘서트 일정 시작이 됩니다. 하이, 남준. 하이. 아이고, 최저 오랜만에 오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달받이군 원격판이요. 와우. 다리네, 이거 누가 봐도 다리다. 와, 저 멋있네. 비급 세트 아니야, 저 세전목마. 와, 진영 여기서 노래하네. 와우. 와, 뭐야? 이게 바로 미래의 콘서트인가? 미안하다. 필터 아니에요, 필터? 깨물었어. 와우. 와우. 아니, 얘가 저를 들고 계속 보는 거에요. 저기 지금 초록색 위장은 원래 동객이 그런 건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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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타디움 원래 더웠어. 진짜 좋다. 와우. 와우. 아, 이쯤 딱 스타디움에서 딱 있으면 시원하니 좋은데, 딱 바람스는 다니. 아, 이러면 입볼 수 있어, 스타디움은. 저는, 저는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응, 열심히 안 했구나. 당연하지. 와우. 청소하셨어요. 저 별명이 김땀준이라는 걸 광고했어요. 아... 그게 다 흐색이야, 와... 아미분들이 없는 콘서트가 처음이라서 뭐랄까, 그냥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 묶을 수 있냐? 이 앞머리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앞머리 푸드를 귀 같아. 멀리 귀가 딱 그 중에... 동물이 extraordin이네, 너무 유지한 Plea 찍eth,VEN 걱정하지 마, Love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린 원조 타혈, Love, baby 운명을 쳐지않은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자, 오늘 이렇게 콘서트 첫날 리허설을 했는데 슈가씨 먼저 선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의상을 입고 있는 게 나올 것 같고 무대가 멋있게 만들고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세트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세트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번째 2절 5등이 할 수 못하는구나. 안 돼가지고 지금. 연습해야 돼. 큰일 났지. 잠깐, 잠깐 떼놨어. 땀 차서. 땀 차서 팔을 뺐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민이 형이랑 제가 한 잔 하고 있는데 문가가 지민이 형이 어지럽다고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제가 개인 무대때 소품을 안 했어요. 쉽지 않네요. 네.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곡이지만 어쨌든 그거는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대상을 모두 위에 올리고 싶었어요. 사람이기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마네킹을 태워놓고 화려하고 옷이 계속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옷이 아예 여러분들한테 도와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껴안으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예쁘게 만들었죠. 그의 장식은 바로 이 날을 말하고 정말 재밌는 전략에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제 장상이 나와요. 그게 약간 시차를 표현한 거고 그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재의 리허설. 렛츠 겟잇. 매우 항상 패션이 아주 힘내줘. 그리고 진씨는 좋게요. 3번 수거 씨. 야 이 검도받이 아니었나? 네. 검도받이 왠쪽 매장에 샀어요. 아 그래? 왕초 왕초 조끼 입고 와가지고. 코비야 어떻게 이렇게 조끼가 잘하고. 자 여러분들. 자 이 다이온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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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배웠죠. 무대에서 저때 까불지마. 무슨. 입 다불로. 시원한 옷.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시원합니다. 오늘. 저 한번 알림을 좀. 저 와이프 탭을 좀 해 주세요. 아. 아 네. 아 네. 여기 얼핏 잘하는 거 아니야?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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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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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배경이 우주입니다. 되게 귀염뽀짝한 그런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LED랑 전체적으로 구성된 걸 보니까 조금 더 스케일 있는 멋있는 귀염뽀짝한 무대더라고요.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또 이런 분위기의 노래가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일단 춤을 추게 됐고요. 노래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되게 귀엽게 짠 춤이니까요. 귀엽게 봐주세요. 다음 곡은 조금 더 빨리 네, 중간에 조금 더 뛰어도 되나요? 그렇죠. 아, 뛰어도 돼요? 네, 중간에 조금 더 뛰어내려고요. 네, 중간에 조금 더 뛰어내려고요. 네, 중간에 조금 더 뛰어내려고요. 예제의 iter기 연설하는 것처럼 나와서 신장 연설을 하고 마이크 뽑아서 로봇들과 함께 어떤 조작되는 그런 로봇들과 함께 포스를 하다가 마이크를 꺼내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개집혀지지 못해 너와 지자고 깨는 내 남들이 봐서 죽을머버릴 거네 I just wanna do the hell and rock I just wanna go I just wanna fly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o the top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o the top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o the top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o the top Ready, set, and begin It's good, set It's good, set It's good, set 뮤비 베이스 바탕으로 해봤고 이번에 또 특별하게 자동차 카에서 또 제가 라이브를 합니다 Let's go now Let's go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미 내봤는데 잘 됐습니다 화이팅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최대한 뮤비에 나오는 장면들을 사용해서 그림자들이 덮시려는 장면, 변보 흰색에서 흑화한 거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하고 했지만 어렵네요. 여러분들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추워. 한번 감기 조심하십시오. 팬들과 다 같이 뛰어노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라이브 콘서트를 봐주시고 이렇게 많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지? 땜! 지금 나랑 멀리겠습니까? 그냥 멈춘다는 긴급 비슷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신경을 안 닫았어 나 지금 떨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땜이 엄청 밝게 찍으면 맛있는 걸 사줄게요. 형은 현금 들고 왔다. 현금 너무 많이 사지 않았다. 저의 옛날의 모습과 회상을 하면서 얘기하는 옛날 모습을 대신해줄 아역 친구도 있고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회전목마를 탔던 기억도 많이 있고 그래서 회전목마라는 세트가 좀 많이 어울려서 있던 것 같아요. 다미랑 조금 더 고감하는 시간을 제가 조금만 더 들게 될게요. 반대차는 안 간이니까 다리가 여기에서 멈추고 제가 이쪽에 있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의 나의 손을 맞춰면 그 손을 잡아줬을 때 내가 넌 내가 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죠? 이렇게 움직여야죠? 네. 이렇게 움직여야 잘 웃네. 네. 너보고 싱글봉글를 웃었네. 아 그래? 근데 너가 안 보면 이제 딴 데 쳐다보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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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지 고마워. 네. 네. 다미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일단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무대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아이분들과 신나게 에디언 공연을 들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네게 널 맡겨봐 네게 널 맡겨봐 새로운 노래가 될 거야 에이 불현듯 다 이런 편을 내봐 더수록 귀여워 빛이 더러 어치했던 기준도 뛰어넘어 넌 오직 나만을 원하게 돼 날 맡은 사람 바로 넌 넌 난 옆에 네가 고쳐 걷는 난 옆에 넌 내게 널 맡겨봐 난 여기아 대단히 dank을 볼 수 있게 빼고 빼고 난 원이죠 암이 난 넌 넌 난 안해 넌 여자아 노력해봐 여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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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2, 1 3, 2, 1 3, 2, 1 4, 5, 6 5, 6 7 8 8 9 9 9 10 10 10 10 11 11 12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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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야 어디야? 알겠어? 헤이 헤이 아비야 제가 왔다 헤이 자 한번 가야겠다 이거 오랜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오랜만인데.. 그럼 한 번 더 미쳐라.. 그냥 오랫동안 파인으로.. 파인으로만.. 근데 이거 못 치러야 한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콘서트 녹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 왔는데요. 지금 시간은 약 8시 반이고요. 오후입니다. 신나네요. 어디서 나왔나? 그거 어디서 나올지 몰라. 나가려는 장면이 있거든. 죽어자. 준비 다 됐죠? 오케이, 다 파이팅! 파이팅! 형 틀릴 거 같은데? 근데 그거 하지 마. 파이팅! 들어가겠습니다. 안 하죠? dro MELO 2 1 2 2 2 3 2 3 2 2 3 3 4 5 2 3 4 5 4 6 5 6 컷,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어떻게 힘들지? 콘서트 한 번 해도 이렇게 안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을 넘겨주셨으니까 콘서트 한 번 한 셈이에요. 아 이거 드디어 끝. 정말 온라인 버스 쓰기 쉽지 않네요. 저희도 저흰데 진짜 스태프분들도 고생하셨고. 뭔가 이 막 여러 번 하고 막 우리가 막 해서 막 드리는 노력만큼 이 카메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리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것만 바라면서 가겠습니다. 내일 해요 내일. 아 이거 뭔가 세팅도 되어있을 거 같은데. 와 기다리다 하려고. 대단한데. 아 그래요? 네. 뭐야 당신. 아 난 라이브잖아. 공연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네. 공료를 할 때 오늘 감이 있어요. 착풍 감이 있을 때는 진짜 무진정하게 잘되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 나를 위해서 많은 스태프 누릅니다 아 힘들었어 아 오늘 진짜 빈속으로 열리냈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콘서트를 일주일 내내 하는 것 같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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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 하루 전 데뷔실에 기타가 안 오는데 기타 소리가 안 빠지면 서운할 텐데 대추 아니야? 사과대추 눌러 눌러 operators 그런 걸 지금 추면 이구 아래로 이구 아래로 이구 사실 이 온라인 공연은 처음이라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방권을 해봤긴 했지만 또 콘서트는 아니었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가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긴장되네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 굉장히 설레고요 확실히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하는 게 섀도우예요 처음 도 라이브를 안 해봐서 이번에 하면 좀 반응이 좋지 않을까 저번에는 춤췄으니까 이번에는 춤이 없으니까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정한 수준으로 긴장되는 것 같고 긴장 놓치지 않고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요해, 재미! 진짜 멋있다. 내가 할게. 내가할게, 내가 할게. 됐다. 진짜 잘한다 뭐지? 진짜 잘한다 와 형 진짜 잘한다 무릎무릎 오 진짜 간다 움직인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이렇게 마지막 런스루가 끝났고 또 이제 내일 있을 공연을 위해 맛있는 소고기 먹고 내일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방탄 방탄 파이팅 와 윤기 아직 기타 쳐 대박이네 아 아 아 아미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힘을 드리려고 저희가 엄청난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쨌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고 반응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로 하는데 색깔하고 다양한 무대들이 많았거든요 예스 예스 예 드디어 드디어 당일이네요 여러분들도 준비했으니까 네 많이 안녕 네 네 내일 기대해주세요 내일 기대해주죠 안녕